어제 그제 아침, 아니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촬영만 했습니다.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문제와 충돌, 불만이 생긴다는 걸 또다시 깨닫게 되었고 처음 본 혹은 그동안은 못 봤던 여러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보면서 놀라기도 황당하기도 답답하기까지도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또 초보 아마추어끼리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역시 그런 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. 배우와 스태프가 오가며 그리고 저도 배우와 스태프를 겸하며 다양한 감정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순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. 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. Who is the best? I'm the best.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.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. TVN, 마블, 자격증. 나는 나를 지배한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! 불로소득 100만원을 향해. 화이팅! 나도로Ha т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